동기 공항 누가 좋을까 좋은 아침! 좋은 아침! 하이파이브 한 번씩 해 어제 잘 잤어? 나 오늘 너무 피곤했어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하자고 텐션 올려 텐션 올려 은밀하게 확인하길 은밀? 설마? 보지 마 에이전트 효기로 복귀할 시간이다 지금 접선 장소로 오도록 왓군 에이전트 효기 작년 여름에 케냐에서 있었던 일 기억나는가? 작년 케냐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작년 오실리기 마을에 가서 후원자님들이 보내주신 많은 미션들을 다 수행하고 또 아이들과 엄청 즐거운 추억들을 많이 만들고 왔습니다 이번에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비전 노드가 시행될 걸세 우리 진짜인가요? 거기가 어디죠? 하... 잠비아라고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잠비아에 가서 후원자님들이 보내주신 사랑과 희망을 아이들에게 확실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전트 효기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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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